5. 7. 힐링 1. 힐링 방버스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!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 여러분.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정말 오랜만이죠. 에이스의 컴백 타이트곡 마이걸의 응원법을 연습해 볼 거예요. 아~~~ 첫 번째로 응원법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? 미소장차? 미소장차 차례 미소장차 두 번째는? 흰찬 목소리? 오 좋아요 세 번째는? 리듬감 크.. 리듬감 네 번째는 당연히 멤버들과 초이스의 한마음 한마음 그렇죠 바로 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악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엔 저희가 좀 특별히 여러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는 이제 모션 약간의 아주 귀여운 제스처 안무를 좀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 좀 많이 보시면서 저희가 또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주길 바래요 놀라지 말고요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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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이스의 빙이 됐어 두 개의 리듬 또 됐다 컴백했다 박준희 이동훈 김세윤 김영관 한유찬 에이스 마이 걸 네 다 이 한유찬 에이스 미키웨이 따라가 멍보생 I Looking for your 이동훈 From you Is it all for you? 김병관 Bye my girl 같이 가 You're my girl Bye my girl I To meet you Bye my girl 이걸 따라가겠습니다 I To meet you Bye my girl No one and no one 기다린 그때서야 말할 수 있는걸 박준희 Star Like 너를 만나지 않게 되는걸 I Cause it's true 보이지 않아 더 close to me Cause I can't give up I'm looking for your ace To you To you Is it all for you?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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